가정은 있으세요. 이혼했습니다. 그쵸 그럼 혼자 사세요. 그니까 원룸에서 혼자 혼자 사세요. 술로 많이 드셔서 이혼하셔서. 예 그것 때문에. 집에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하니까. 술만 드시면은 술 귀신이 와갖고 술만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시고 마. 예 회사도 안 나가고 그렇지. 그리고 뭔 일 나고. 그러니. 술만 드시면 얌전한 양반이고. 술만 드시면 내 세상이요. 이 술 귀신이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저 저 청각 때부터 오신 거 아니야. 일곱 살 때부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술 귀신이 우회 지면 술을 먹고 가다 해도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시잖아. 그쵸 술판이 벌리면 붕뎅이가 안 떨어지네. 끝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 드시네. 아이고 그럼 건강이 좋아지겠어. 그러면 가족도 싫어하잖아. 더군다나 이 말띠가. 살아온 세월에. 아무리 잘해 줘도 내가 덕이 없는데. 욕만 듣고. 그죠 근데 지금 알코올 치매가 오시지 않아요? 주위에서는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 초기라고. 내가 볼 때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봐도 치매 초기는 뇌를 사진을 찍어봐도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는 안동근 씨는 양반이지만은 이 집에 저 전쟁 때 가서 죽은 분은 누구세요? 모르겠죠. 한 번씩 여기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신경질이 막 나지 않아? 맞죠? 막 다 때려 부수고 열이 막 올라오는 거 같는데. 그러고 먹고 술 드시고 나면 장도 안 좋잖아. 그죠? 그것도 죽이지도 않아.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안동근 씨 쪽에 전쟁 때 가셔서 죽은 영가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쳤으니까 술을 끌고 자꾸 다니는 거야. 술 끌고 다니는 미친 거 있잖아요. 그러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근데 유일하게 형제분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술을 많이 드시는 거 같은데. 저희 집안이 아버지부터 형님 다 그렇게. 그렇게 드시도 최고 많이 드시잖아요. 맞죠? 근데 알코올 치매 중이고 내가 볼 때는 나는 마음과 행동과 말하고 틀려. 대주님은. 왠지 알아요? 내가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럼 오늘 술을 안 먹으면 가.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심심해. 안 심심해요? 심심하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술이 땡겨. 생각이 나고 이 입에서 소주가 들어오라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본인의 의지도 약하잖아.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끌려가잖아 자꾸. 참아야 돼 하는 게 없고. 그냥 귀찮으면 누워 계셔야 되고. 맞죠? 하루 종일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술이 먹으면 좋아. 기분도 좋고 그럼 이 술 귀신을 오토에서 내려오는 조상생이지만. 본인의 의지도 강하게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권쳐야 돼? 그니까 병원에서 그 약을 타먹고 있습니다. 타먹고 있는 술 안 드세요? 그거를 먹을 때는 술 생각이 안 나. 안 나는데 근데 안 드시잖아 한 번씩 왜. 내가 어쩔 때 보면 대주님이 내가 또 미친 거 같아. 맞죠? 눈 뜨고 보면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 후회도 하면서 그래 왜 그걸 안 드 본인이 본인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이 술 귀신을 싣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는 하지만 가족한테는 피해를 주니까 가족이 못 살지.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나면 왜 했냐고 후회는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이 오장육부가 열이 나고 화가 나서 솔직히 성적 같아서 딱 때려 죽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왜 인간의 분노도 또 많거든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컸을 때 행제들 친구들 이런 분노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 아니에요? 거기 분노 그 분노에서 못 헤어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좀 헤어나야 되는데 의지를 마음과 생각과 틀리단 말이에요. 난 내일은 절대 안 먹어. 내일은 안 해야지. 이러면 약을 꾸준하게 드셔야 돼 그러면. 근데 약을 왜 자꾸 삶을 먹고 빼먹고 삶을 먹고 빼먹고 그려. 왜 빼먹어.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잖아 자제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정신병원에 갔다가 얘도 똑같잖아. 잠시 곧대꾸만 안 먹는다 뿐이잖아. 또 알코올 중독에 가면 요만한 약 안 줘 안 먹으면 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죽어버릴까. 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내 죽어버리면. 그죠. 그런 생각도 안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그게 그 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다가 작년 8월 달에 회사에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고 그래서 개인회생 중에 원래대로 했으면은 올 5월이면 끝났는데 그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회생이 중지되 버렸고 또 2천만 원 대출 받은 게 있고. 죽고 싶잖아 죽고 잡어 죽고 잡잖아. 그렇지. 12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머릿속에서만 실제로 하지도 못해 컵이 나서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그리고 억울하고. 아니에요. 억울하잖아. 그저 눈물 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디 하나에 지금. 내가 뭘 하나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뭐 직장도 어쨌든 내가 그만두고 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금전 돈 빌린 것도 있고 또 이리저리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회생을 하려니. 그것도 지금 내가 보다가는 하다가 지금 뭐가 걸렸고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니까 돈을 못 내니까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어떡해. 이제 벌어야지. 몸도 힘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있으니까 60이 다 돼가니까. 쓰겠다 하는데도 이렇게.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지금 일 없어 근데 대주님. 지금은 대주님이 돈에 물론 시달려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저는 봤을 때 죽을 힘이 있으면 한 번도 이 세상을 더 살아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대주님은 마음도 여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좀 나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술에 술기신한테 내 끌려가잖아 근데 저는 봤을 때 대주님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 보면 산 있죠. 산을 조금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거를 일단은 내가 산을 타면서 의지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대주님 그러면 올해 내년 지금 나이가 있어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을 타면은 어떨 것 같아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죠. 그다음에 우울증도 많이 좋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산을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그냥 논의 삼아 예. 그리고 술까지 가지 마시고. 물로 가져가시고 죽을 힘 같으면은 죽는 데에서 대주님이 안 죽어요. 요새 독거노인들도 자기네들이. 죽을만한 이유가 돼야 죽어. 근데 대주님은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도. 내가 아무한테도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가 나 잘 죽었다 그러지. 그럴 것 같습니다. 나 잘 죽었다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술 귀신한테 한번 좀 이겨내 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첫째는 누워 있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옮겨 그리시고 세 번째는 아침에 눈 딱 뜨면 물 하나 들고 산을 좀 타세요. 산하고 일단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왜 우리가 좀 걸으면 여기서 숨이 차잖아요. 요거를 좀 해서 반복을 해서 그럼 우울증이 첫째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뭐가 오겠어요. 아 돈을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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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겠죠. 머리는 좋으시잖아. 머리 그 좋은 머리를 왜 섞어 갖고 버리세요. 죽어도 억울하잖아. 안 오고 사세요. 이 세상에 살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재미나게 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술만 갖고 사는 거잖아. 술 먹을 때는 즐겁고. 왜요. 다 내 세상에 갖고. 그게 친구고. 예예. 남이 보면 다 나한테 도와주는 거 같고. 근데 대주님 도와줄 사람 없어. 또. 술 깨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후유가 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또 한심스럽고. 술 먹는 사람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주위가 친구가 없어요. 술 먹을 때만 친구들이야. 내 돈 쓸 때만. 예. 맞죠. 그러면 대주님은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나가고 나면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얘가 없다고.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직 늦지 않았잖아. 대주님이 산을 타세요. 가서 약수가 있으면 약도 드시고 약수가 무리다 하고 드시고 오늘 갔다 오면 될 거예요. 내일 갔다 오면 힘들어. 그다음에 갔다 오면 아우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내가 살라 하면. 그리고 대주님이 돈을. 지금 돈 나가는 거 뭐 중단된 게 있잖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게는 갔다 와서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나가서 술 한 잔 하면 이제 인생은 이제. 대주님은 밖에서 죽어. 집에서 죽는 게 아니고 밖에서 노중 객사 죽고 싶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래 쳐다보시고. 왜 본인 뒤에 어머니가 보이는 건 몰라.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 저밖에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어머니가 이래 보이는데.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긴 인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인생을 왜 이렇게 거꾸로 걸까 귀신에 술 귀신에 끌려갖고 살아. 아버지도 술도 셔 형제들도 술 먹어. 그 본인의 술 먹으면 뿌리를 뽑잖아. 원래 알코올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안 이기면 절대 못 이겨요. 알겠어요 본인이 지금부터 오늘 가셔서 앞으로 10년만 딱 산을 타세요. 10년 타면 몇 살이냐 60억이죠 그죠 한 3년 딱 타고 나면 아 내 몸이 좋아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에 대주님이 누가 내가 일하러 오지 말해도 일 가잖아요. 대주님이 솔직히 술 때문에 지금 다 잘린 거잖아 맞잖아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주님이 내한테 봤을 때는 돈 갚을 것도 많고 어떻게 대체가 돼야 되는가 싶어 물어보러 온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 마음 자체도 안 돼가는데 무슨 돈을 갚어? 아니잖아. 일단 내 몸을 만들어서 어차피 뭐 이왕 중단이 된 거는 또 어쨌든 간에 갚다가 중단이 되면은 조금 이제 뭐 자꾸 날라오고 짝지 날라오고 하겠지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산하고 일단 좀 친구가 돼 보라고.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딱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주님이 뭐 우리가 노가다로 가서 일을 하더라도 요새는 노가다도 일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뭘 어떻게 하든지라도 일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남을 내가 술 먹은 정신이 있으면 남을 좀 도와서 사세요 대주님이 도와서 살아야 돼 어디 가면 일폭만 많이 터졌고 막. 일은 잘하잖아 어디 가도 야무지게 일은 잘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정신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 오면은 알코올 침이 오면 어떤 줄 알아요. 본인 보고 돌았다 그래. 이제 인생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잖아 맞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술하고 의지를 본인의 의지를 해야 돼 본인이 꺼내야 되고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려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더 독해야 돼. 그리고 나는 누가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일으시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자빠지고 죽어야 된다 저승 가면 입이 안 갚을 줄 알았죠 저승 가면 갚아요 고통스러워요 갚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내가 폐지를 줍더라도 산을 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야 기운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도 있어야 돼. 할 게 없으면 폐지라도 주셔야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내가 볼 때 산을 좀 타시다가 산하고 내 있는 거를 좀 걷어내고 정신을 조금 맑게 하셔야 내가 돈을 어떻게 갚든 이렇게 갚든 저렇게 갚든 이렇게 해결이 되든 간 정신욕으로 들어와야지 술기신한테 자꾸 딸려 들어가면 어떡해. 알았죠 올해부터 운세 들어와 있어. 올해 운세가 뭔지 아세요 말띠치고는 올해 운세 들어와 있어요. 알았죠. 운세가 뭐 운이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다고 올해는 올해부터는 운세가 좋은 운이야. 지금부터 들어오는 년은 십 년이에요. 십 년 동안에 내가 술을 안 먹고 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잘 살 잘 살겠죠 그러면 술하고 친구가 아니고 물하고 친구다. 술 대신 물 드시고 약을 꼭꼭 드시고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이 인물 좋은 인물에 왜 이렇게 살아. 한번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산을 한번 타세요. 네. 또 물어볼 만은 계세요 우선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애들이 몇 살이야. 아들은 스물다섯. 스물 오래 올라가서 스물다섯. 그니까 2000년생이니까. 그래 경진생. 아따 저 야 군대 갔다 왔어. 아니 군대는 그. 저 때문에 아들도 그니까 우울증이 아니고 좀 조현병 그게 있어가지고. 화를 잘 내고 봐. 예 정신과에서 약을 타먹고. 그것 때문에 군대 못 가고 그냥 궁익.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집을 군대 갔다 온 게 어디 가서 군대에서 죽은 게 지랄하고 돌아다닌다고. 그 딸은 몇 살이에요. 딸 스물 둘입니다. 개미생이네. 딸이나 아들이나 딸은 조금 내성적이고 막. 내성적이고 아들은 화를 좀 많이 내네. 맞습니다. 화를 많이 내면서 공부가 짐착이 안 된다. 예. 딸은 그나마 조금 찬찬하면서 마음이 병이 많아. 아가 많아. 참을 생으로. 그리고 애가 겁이 많다. 근데 얘는 공부보다는 돈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는 나가서 자기가 학교를 다닌다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에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버님. 지금은 아버님만 우선 살아야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 술은. 이제부터는. 술 먹어서 인생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후회가 많잖아요. 이 후회 가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또 덕그덕 내가 세상을 버리면 이 애들한테도 가슴이 또 엉어리예요. 맞죠.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아버님 그 좋은 인물에. 산을 하고 좀 친구가 좀 돼보세요. 그래야 모든 게 이렇게 해결이 나지 지금은 내가 아버님한테 그래 이렇게 해서 돈 갚아줄 수 있을 거라 안 됩니다. 아버님 마음고생 시키신 이제 술 귀신이다 생각하고 술 귀신은. 본인이 좀 퇴치를 하세요. 그니까 본정신이 들어왔을 때. 정리가 되지 그렇죠 아시겠죠 폐지를 줍더라도 밖에 나가서 내가 종이를 줍더라도 본정신이 돌아와야 돼.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산을 좀 타세요. 해보세요 해보시오 애들도 그래야 잘 커. 알아요 아버지가 건강해지면 아무 탈 없어. 응. 또 아버지 닮았구먼 아들이. 네 머리도 잘 닮았고 아버지도 닮았네. 인물도 좋은데 야가. 불평불만에 있어 가족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마 졸병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고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아세요 집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안 하잖아 내 떠들잖아 그러니까 술 귀신을 내가 이기세요. 알았죠 예 이기 보세요 파이팅 한번 하고 예. 하나만 더 예. 이혼한. 애들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는지 그 남자가 제가 볼 때는 빈털터리가. 내가 볼 때는 애들 때문에. 결혼해도 그 사람 또 이혼해. 우리 뭐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본인만 일단 본인만 생각을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산을 탈 때는 내 자식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이 건강하다. 그거를 후회를 하면서.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 알겠습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술 드시지 말고. 알았죠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네. solution. Pa靖ciones. jestem. 퍼ей. 말. ting. amplify. пока, Bottom. 食ty. BigJenny. 센.